자막제공자 조사받게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 네. 일단 굉장히 죄송합니다.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. 성실히 조사를 이용하고 오겠습니다.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맞습니까? 술을 마시고 헬로 도스톤, Welcome back to my new video. 또 파이널리, 우리 BTS의 멤버들 슈가 이미 몇몇 전에 폴리스테션에 왔습니다. 아픈 드렁 드라이빙 케이스 related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